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set 메소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93번 입니다. 먼저 set을 만들었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element 아이템들을 추가했어요. 그 다음에 console.log를 해보죠. set 속에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entry 메소드를 불렀습니다. 우리 이전에도 많이 봤던 그 메소드죠. 그래서 이게 다 담은거에요. 담은 다음에 next value, next value 이렇게 열어서 보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next value 를 할 수도 있고 next value 를 빼고만 한번 그 솔로 해보죠. 이렇게 해서 요것도 한번 보고 요것도 보고 요것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장을 하면은 그 결과가 오른쪽에 나오고 있죠. 첫번째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은 set 이라는 것만 알려주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next 를 호출했을 때. entries 메소드를 적용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에다가 next 를 호출했을 때는 요렇게 떴어요. value 에서 array to 단, false array to가 되어 있고 보면은 첫번째는 50, 50 이렇게 두개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담은 것은 이렇게 하나만 담았잖아요. 50 을 담았고 여기에 우리가 무슨 인덱스를 준 것은 없죠. 키를 준 것 없이 그냥 value만 담고 있는 거에요. value without key 입니다. value without key. map 같은 경우에는 두개를 set 로 줬지만은 set 같은 경우에는 그냥 value만 주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이렇게 키와 value 를 만들어 낸다는 거죠. entry. 그죠? 그게 조금 우리가 예전에 봤던 set 하고 다른 거에요. 그래서 entries 도 있고 여기다가 몇 개를 더 해보죠. 뭘 하느냐니까 이렇게 해서 z1에 keys 를 담기도 하고 여기는 entries가 아니라 keys. keys를 넣고 그리고 여기는 values 를 하죠. values.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object 와 map에서 봤던 values 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녀석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next만 하는 것이 아니라 next의 value 를 보자 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30 30 40 40 20 20 우리는 분명히 50 하나만 넣고 또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30을 넣고 40을 넣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두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50이고 30이고 40이고 그리고 조금 더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해보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저장하고 그러면 40 30 20 10 첫 번째는 어떻게 됐나요? 첫 번째 맨 처음에 불렀던 것들은 이거잖아요. 여기 여기 40이 되고 얘는 20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10이 되고 그렇죠? 10이 되고 차례차례로 element, 아이템들을 차례차례로 불러오는 거예요. 처음에 불러왔던 게 이게 50입니다. 50이 불러온 거고 그 다음에 next value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40을 불러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30이 또 있죠? 뭐 잘못됐네요.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일단 제가 출석으로 처리해 놓겠습니다. 출석으로 처리해 놓고 처음에 50, 아 30을 넣었군요. 그러니까 30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는 순수대로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50 들어갔고, 다음에 30 들어갔고 40, 20, 10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30과 40이 순수가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석되는 것도 30과 40이 순수가 밖에 있죠. 그렇죠? next를 호출했으니까 어쨌거나 그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로, 다음 element으로 딱딱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value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value란 말이에요. 그리고 단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단은 element가 내가 아이템이, 이 set에 들어있는 아이템이 다 우리가 하나씩 다 봤느냐? 다 불러왔느냐? 다 불러왔으면 true. 아니고 아직까지 아이템이 남아있으면 false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이걸 불러왔을 때 50을 불러왔을 때 남아있는 건 4개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다는 false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에 나중에 불러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0, 10 여기 있으면 nextValue하면 다음에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날아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undefined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value라는 게 없으니까 undefined고 value가 아니라 그냥 next만 불러오면 뭐가 있는지 볼까요? 아주 재밌는 게 나타날 겁니다. 다시 한번 동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맨 마지막에 value는 undefined고 단이 true가 되어있죠. 이해 되시죠?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것 어...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next라고 하는 게 뭐라는 걸 알 수 있나요? next라고 하는 function은 어떤 set set이든 혹은 map이든 혹은 array이든 그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set method 라기보다는 이것은 next라고 하는 메소드죠. 메소드에 관한 겁니다. next 메소드는 주로 array array 나 혹은 또 뭐죠? 우리 봤던 map이나 혹은 set set 라이든 들어와서 각각의 아이템들을 불러오는 그러니까 어떤 집합 속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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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차례 순서대로 불러오는 역할하는 것이 바로 index 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그리고 불러오는 순서는 들어간 순서입니다. 들어간게 50 들어가고 30 들어가고 40 들어가고 20, 10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불러오는 것도 50 이것도 next value 하나 하면 의미가 없겠군요. 일단 next를 한번 호출하고 나면 자동으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value를 호출하든가 여기서 value를 하든가 혹은 그냥 next만 하든가 상관없이 일단 호출되었으면 그다음 단계로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자 지금 요 그림하고 지금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에 set 있고 다음에 value object가 있고 다음에 30, 30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이것과 지금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것을 주석 처리하고 이걸 해놨어요 남겨놨습니다. 그것과의 차이점이 어떤가 볼까요 그러면 set 이제 value가 나왔죠 value가 나왔고 다음에 30, 30 넘어가고 40, 40 넘어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였나요? 우리는 하나의 아이템을 넣었지만 set은 반드시 key value 형식으로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50 넣게 되면 50, 50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뽑더라도 여기 있는 키들만 좀 뽑더라도 50, 30, 40, 20, 10이 나오고 value만 뽑더라도 50, 30, 40, 20, 1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디 있나요? 요노스들을 나중에 요노스들을 뽑은 다음에 이것들을 포위치 문장을 써서 한번 화면에 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